안녕하세요. 액팅결론입니다. 생기를 빨리빨리 배우고 현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빨리빨리를 너무 선호하지 마세요. 왜? 건축으로 설명하자면 빨리빨리 지우면 물론 좋죠. 단기간 안에 건물 올라가고 임대료도 받고 건물비도 받고 등등등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 하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애로사항들이 되게 많고요. 근데 연기는 반대예요. 천천히 기초부터 하나하나 하나하나 쌓아야 되고요. 하나하나 쌓는다고 해도 그 밑에 깔려져 있는 틈새들이 너무 많아요. 그 틈새들을 계속 채워줘야 돼요. 그 틈새들을 계속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연기에 대해서 연자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대다수 그런 학생들이 많이 못 봤어요. 그냥 빨리 배우고 빨리 현장 나가고 싶고 왜 이 말을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뭐 그냥 독백, 대본, 대사 그냥 외우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천천히 기초를 계속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현장 나가서 승부수를 띄울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인데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학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답답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생은 한 달 배우고 현장 나가고 싶대요. 근데 그 학생의 상태는 발음도 안 좋아, 발성도 안 좋아, 왜 이만한지도 몰라 그려놓고 빨리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연기에 배우는 걸 그만뒀어요. 와우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과연 현장에서 잘 나갈까요? 그리고 또 어떤 학생은 뭐라 그럴까 그냥 주워 먹으려고 해요. 쉽게 말해 선생님이 이렇게 코멘트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연기했으면 좋겠다는 학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연기 독거 어떤 학생은 많이 주워 먹으려고 합니다. 주워 먹는다 이런 표현은 뭐냐 어 단어의 표현은 뭐냐면 학생이 스스로 생각을 안 하고 선생님이 짜주는 그대로 연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어떨까요? 여기서 문제점이 나왔죠? 물론 가능하죠. 물론 가능하긴 하지만 과연 그 학생은 배우로서의 마인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연기에 대한 진실성 있게끔 다가갈 수 있는지부터 하고 그리고 왜 이 말을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른 상태에서 그냥 누군가가 짜준 대로 누군가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물론 피드백은 있죠. 뭐 너 이게 부족하고 너 이게 뭐 잘못됐고 뭐 이런 거 피드백은 줄 수 있죠. 근데 그 피드백 안에서 스스로에 대한 어 문제점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해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연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런 학생들이 대다수가 많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 연기가 보기엔 되게 쉬워요. 되게 쉽죠. 어 대사 외우고 그냥 말하면 되죠. 근데 그 과정이 과연 쉬울까요? 어렵죠.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 내가 원하는 연기 내가 원하는 배우로서의 캐릭터 이미지 이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생각도 해야 되고 그리고 성공을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대다수 학생들은 그런 과정들을 음 절대 절대 안 하려고 하죠. 그리고 또 어떤 학생은 제가 계속 질문을 던졌어요. 너 왜 이렇게 했어? 너 왜 저렇게 했어? 너 왜 이렇게 해? 뭐 등등등 질문을 했어요. 질문이 많다고 학생들이 어떤 학생은 가더라고요. 거기까지예요. 그 학생은. 왜 이 말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조차도 몰라가지고 그렇게 나간다. 뭐 거기까지죠. 길게 말 안 할게요. 뭐 아무튼 이런 학생들도 되게 많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런 뼈럭 깎는 고통을 즐겨야 하고 내가 이 대사를 내가 왜 인물을 내가 왜 이 인물을 왜 연기를 해야 되는지 항상 why 항상 why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케이 너무 답답해서 영상을 한번 찍고 있습니다. 찍고 있죠. 그리고 연기를 가장 잘하고 싶다. 연기를 진짜 잘하고 싶다. 그러면요. 계속 계속 연습을 하십시오. 어떻게 연습을 하냐. 기초부터 하고 뭐 연습 하는 방법들 있잖아요. 올려놨던 것들을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많이 연습을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제일 가까울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간 이 정도로 영상 마칠게요. 이걸 보시고 많이 자극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계속 많이 연습을 하십시오. 오케이?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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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십시오. 나아자 아니 only 하십시오. 사십시오. 내 Son رض特別